안녕하세요. 예고편 함께 보러 온 나라입니다. 31화는 모두 보셨겠죠? 바로 32화 예고편 보면 되는 거죠? 혹시 아직 31화 안 보셨으면 위에 뜨는 링크를 눌러주세요. 다 보신 분들은 그럼 32화 예고편을 보러 가실까요? 나라야. 현우 오빠. 잠깐만요. 금방 가요. 나라야 어디 가? 우리 안무 연습해야지. 어? 아 근데 지금 현우 오빠가 기다려서... 뭐? 우리보다 현우 선배가 중요한 거야? 아니 얘들아 그게... 나라야? 갈게요. 잠깐만요. 다음 주에 봐요. 네? 다음 주요? 안 돼! 32화. 기다려요 오빠. 나라가 갑니다. 그때 봐요. 오오. 오호. 저 나라가 시아 송이와 현우 오빠 사이에서 갈등하는 로맨스? 그러나 결국 저는 현우 오빠를 선택하고 마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네? 아니라고요? 흠. 그렇다면 역시 악역을 맡은 시아와 송이에게서 벗어나려는 저와 그런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저의 삐양세 현우 오빠.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펙타클 어쩌고 어쩌고. 그런가 봐요. 엥? 이것도 아닌 것 같다구요? 참. 그럼 어디 내일 한번 확인해볼까요? 내일 꼭꼭 같이 확인해보자구요. 그럼 내일 봐요. 안녕.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구요.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! 오케이! 땡큐! Workshop! SHOW! I HEHHHHHHH! extensions week